남자는 여자보다 선물에 더 약합니다. 승재 씨 취향에 딱 맞는 선물인 것 같아서요. 선물 고마워. 다행이네. 이제 눈치 보수말고 대놓고 쓸 것 감상하시라고.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어. 와우. 아주 자극적인. 어머. 어머. 참다. 잠깐만. 왜 이래요. 한입 있었어. 한입 있었어. 잠깐만. 한입 있었어. 잠깐만. 알았어. 안 할게. 안 한다. 안 한다. 안 한다. 안 한다. 안 한다고.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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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얘기야. 무슨 얘기야. 무슨 얘기야 알겠어. 맺은가? 진짜.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은가? 괜찮냐고. 나 왜 그러지 이거? 미친천데!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. 사과 한번 sod. 됐어요! 에이.. 남자는 첫 번째 관계 이후 사용자가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육체 환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 잦은 흥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스펜들이 분출되지 못하게 되면 이 부분이 축적되어 버립니다 계속 축적되다 보면 이렇게 퍼렇게 멍처럼 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자들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작은 충격이나 움직임에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해결하지 못할 경우 기약적인 사이즈로 부어오르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당신에게 덤비는 겁니다 아 나한테 정말 왜 이러는 거야?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이러시는 건데 매너 없이 매너? 매너? 아 먼저 옆구리 콕콕 찌르는 사람 누군데? 무슨 말이에요? 아 화끈해 아주 마너킹 다리 보낸 건 무슨 일입니까?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한번 잔 사이? 이게 듣자 듣자 하니까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나 이승재야 이승재 이름 안 까먹었어요 선하의 이승재랑 뭐 나쁘진 않았어요 기대보단 별로? 였지 만 별로만 든 과자 어우 냄새가 별로네 맛도 별로네 사이즈도 별론데요 별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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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간부터 남자는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에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남자의 욕망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생각은 아직 이릅니다 그가 당신의 연구가 이 순간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